갈라디아설 1장 1절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낳은 것도 아니오 사람으로 인해 된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사도가 낸 나의 발가 제가 이번에 시간에서 조금 안타까웠던 일이 강사들이 많아요 많은데 제목은 지저스알미예요 예수군대야 그래서 옷에 예수군대 뒤져살미 그리고 주제가 현수막에 예수를 따르자요 그런데 북한 선교하시는 분은 북한 선교 얘기하고 유교 얘기하시는 분은 유교전쟁 얘기하고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은 유대인의 교육에서 유대인 다 강사들마다 자기 설교를 하잖아요 자기 분야 전문가가 있으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강사들마다 자기 전문 분야를 설교하고 간증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떤 강사도 주제가 지저스알미고 예수를 따르자인데 3박 4일 내내 예수님을 얘기하는 강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설교 듣고 예배만 하는 거예요 찬양 가수가 오지도 않고 노는 프로그램도 없고 하루 종일 뭐만 듣는 거예요? 찬양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을 강사들로부터 세미나를 듣고 간증을 듣고 교육을 받는데 현수막에다가는 예수를 따르자고 해놓고 누구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라는 단어가 거의 없어요 찬양에는 많아요 찬양은 다 그런 찬양들이니까 찬양과 기도에는 많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설교 메시지에는 예수님을 따르자고 해놓고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 호두과자에 호두가 없어 단팥빵에 단팥이 없어 옛날 같으면요 제가 그거를 분별을 못했어요 옛날 제가 아마 작년에만 가서도 제가 그런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시기지 요즘엔 제가 이 복음에 대한 굉장히 거의 뭐 제가 지난주도 다른 복음을 빠지지 말자 지난 우리 주일에도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메시지 가운데 십자가가 없고 예수가 없고 은혜라는 단어가 없어 이게 우리가 그냥 그럴 수 있지 이가 아니라 이게 왜 심각한이라는 거예요 현수막에는 예수를 따르자고 해놓고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을 왜 따라야 되는지의 설명이 아예 없어 그냥 상투적인 거예요 십자가가 없어 기도할 때 십자가 그림은 많이 나와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없어요 뭘 해라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건 많은데 은혜가 없어 은혜라는 단어를 말하죠 왜 그럴까 우리가 요지는 주일에 설교한 것처럼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인간은 율법주의나 세속주의나 어떤 엉뚱한 복음에 다 빠지게 되어 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잘 보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님과 성경 공부를 세 시간을 했어요 제가 요즘 성경을 다시 보면서 은혜의 차원으로 성경을 보고 있어요 은혜의 차원 이 은혜의 차원이 어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탈북민들이 북한의 고통받는 현실 가운데서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을 통해서 브로커를 만나서 몇 번의 실패와 또 잘못되면 북송됐다가 또 탈북했다가 북송됐다가 또 탈북했다가 북송됐다가 겨우겨우 해가지고 어디에 왔어요? 한국에? 왔어요 그러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우리가 북한을 잘 모른다고 쳐도 북한보다는 어때요? 맞잖아 여기는 그래도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나라에서 보조금으로 다 줄 거 아니에요 교육도 시키고 집도 주고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게끔 복지가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목숨 걸고 북한을 나와서 한국에 온 것 자체만으로도 뭐예요? 물론 가족들과 이별하기도 하고 막 그만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여기 와서 얼마나 많은 차별을 당하고 어떤 분은 처음부터 탈북해가지고 강남에 살다가 너무 거기서 막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잖아요 너무 막 자본주의에 막 이런 게 또 싫어가지고 빈부격차가 너무 크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은혜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은혜의 차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만약에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탕자가 돌아왔죠 제가 설명했죠 탕자가 돌아올 때 그 탕자를 만약에 동네 사람들이나 형이나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발견했다면 그 탕자는 어떻게 돼요? 돌맞아 죽어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돌맞아 죽을까봐 기다렸다가 용서하고 용서해서 그 아들을 어디예요? 종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줘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반지를 껴주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죽었던 아들이 뭐 했다고? 살아났다고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내용이 끝나잖아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 종으로 들어왔다가 아들로 받아줬는데 죽었다 살렸는데 그 아들이 이제 한 6개월 지나서 아빠가 나한테 용돈을 조금밖에 안 줘 용돈을 조금밖에 안 준다고 불만을 느껴서 다시 한 번 집을 나가야 되겠다고 아버지의 금고를 털어서 이제는 유산을 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 아버지 몰래 아버지 통장과 아버지 재산을 빼돌려서 집을 나갔다고 친다면 또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 이 돈 다 쓰고 다 떨어지면 뭐 하면 돼? 돌아오면 돼 돌아오면 또 아버지가 뭐를 해줄까? 그 집사님 또 잔치를 벌여줘? 김기사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또 집 나간다면 어떡해? 또 아버지 재산을 또 다 가지고 또 방탕하게 또 한 번 집 나갔어 잡아줘 또 왜? 어차피 또 다 쓰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면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또 잔치 벌려주고 가락지 껴주고 죽었던 아들이 또 돌아왔다고 맞이해줄 걸로 생각해서 만약에 그렇게 또 집을 나갔다고 치면 가출했다고 치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뭐를 모르는 자야? 은혜를 모르는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주어지고 주어지지만 이게 뭐 어느 정도 품어주고 품어주고 품어주다가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시 제가 은혜의 창원으로 제가 돌리면 사도바울은 자기가 율법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고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고 자기가 그냥 최고의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으로서 자기 나름대로는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뭐예요? 생각한 자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교회를 없애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할 만큼 뭐가 많은 거예요? 열심이 뛰어난 거예요 나름대로는 완벽한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자들을 이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단을 뭐 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교회를 없애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회심한 이후에는 자기의 과거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내 열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노력을 했던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이게 너무나도 뭐예요? 부끄러운 과거가 된 거예요 꼬리표가 된 거예요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으면 중간 갈 걸 너무나 박해하고 예를 들면 안티 기독교가 갑자기 그냥 예수 믿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본인이 오늘 뭐라 그래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죠 왜? 이 말은 뭐죠? 누가 바울을 전도한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누가 바울을 전도했고 전도하다가 죽으려고 사람으로 인해 이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건 부모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부모가 기독교인이었으면 자기 자녀들도 기독교인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 부모 형제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길을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 계속 그냥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엄청난 은혜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이 보면서 뭐를 발견해야 되냐면 은혜를 발견합시다 이게 어떤 거냐면 오늘 제가 새벽에 에녹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아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는데 그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해 300년을 살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 버려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산 기간이 365년이야 65세는 어떻게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사는 거야 65세까지는 내 뜻대로 살다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요 그런데 이 무두셀라를 낳은 뜻이 하나님의 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내용이예요 그리고 나이대별로 나중에 쭉 보면요 노아의 홍수가 제가 나중에 숫자로 기회가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노아의 홍수의 연도랑 무두셀라를 낳을 때 연도가 딱 일치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무두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이 에녹에게 게시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어떤 거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새벽에도 말씀하셨지만 히브리 말로는 이것을 하나님이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도온이 갑자기 타장마당에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큰 용사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사사가 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하나님이 사사로 어떻게 해요 몰아가죠 모세가 지도자가 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떨기나무가 보이더니 막 가서 보니까 신을 벗어라 그러더니 너는 지도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바로에게로 가라 자기는 전에 사람 죽였는데 모세도 살인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가면 죽습니다 가라 모세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션을 준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이 사명이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 이게 직분이 아니야 성경적으로는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호칭이야 호칭 성경이 말하는 정말 직분은 뭐냐면요 사명이야 사명 하나님이 바울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처음부터 나는 이 바울을 이방인의 전도자로 불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로 말하면 내가 목사잖아요 하나님 날 목사로 불렀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목사로 불렀느냐 여기가 돼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목사들도 목사들 중에 목사들도 하는 일이 얼마나 다양해요 부흥사도 있고 교수님도 계시고 사회운동하는 분도 있고 그렇죠? 자기 교회 목회만 하는 분도 있고 저처럼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도 다양하잖아 하는 일이 하나님이 어떤 목사로 불렀냐 어떤 일로 너를 불렀냐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냥 시간만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이거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난주에 아이들이 몇 화째 우리가 행사하는 거 보면서 윤정훈 집사님이 목사님 기적입니다 기적 자기는 지금 눈앞에서 기적을 보고 있대요 이런 교회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수십 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프로그램 돌리는 걸 보면서 자기 할아버지 교회가 몇 천명인데 애들 이 정도도 안 모인대요 제가 월요일날 저녁에 비 그렇게 오는데 송도에 엄청 큰 교회 장로교회 수련회 하는 데 가봤는데 그 교회 몇 천명 교회인데도요 중고등부 서른 몇 명이에요 여러분 4,500명 모이는 교회가요 주 1학교 20명 30명도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수십 명 행사를 하는 거 보면서 이게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놀래하시는 거예요 성교원에서도 성교원 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요즘 누가 부모들이 애들을 이렇게 보내냐고 아 혹시 다른 교회들도 왔습니다 아니 다른 교회 애들이라고 이렇게 쉽게 오냐고 이분은 모든 게 다 뭐예요? 놀래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막 모여서 막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거에 그냥 보기만 해도 뭐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자기가 지금 기적을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뭐예요?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지금 자기가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입니다 막 그 성경학교를 보면서 이 막 하나님이 막 주님이 여기 계시고 완전히 막 난리가 났어요 엄청난 은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이 어떤 개념이냐면 에녹이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65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두셀라를 낳게 하면서 하나님이 뭐예요? 그 계시를 주신 거야 뭔가 꿈과 환상과 어떤 뜻을 주신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꿈과 계시가 너무 무서워서 너무 두려워서 그 무두셀라를 낳고부터 65세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야 이 느낌 아시겠어요? 마리아가 자기 뜻대로 평생 살다가 갑자기 예수를 임신하면서부터 이미 예수뿐만이 아니라 마리아의 인생도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인생이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구기훈 집사님이 지금까지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목사님이 되겠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진돗개 전도왕처럼 내가 말이야 모든 거 다 때려치고 이제부터 전도만 하고 내가 이제부터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될 거야 그러면 그래 열심히 해 그게 쉽게 나오지가 않아 왜 당신이 목사가 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사모가 되는 거야 이게 집사가 아니라 갑자기 그래 그냥 신학교가 그게 쉽게 말할 수가 없는 일이야 왜 전도사만 돼도 갑자기 내가 집사에서 뭐가 되는 거야? 전도사님 사모님으로 바뀌는 거야 호칭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잠이 안 와 다시 생각해 봐 당신이 정말 신학교 가는 거 맞아 맞아 안 맞아요 그런 거야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선지자가 된대 자식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어떤 게시를 알려주면 그것을 안 이후로부터는 그 게시를 받은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내 뜻대로 살 그동안 내 뜻대로 먹고 놀고 지낼 수가 없는 거야 노아가 마음껏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뭐 해? 너 뭐 만들어? 방주 만들어 그럼 그때부터 노아가 자기 놀고 싶고 자기 먹고 싶고 자기 하고 싶은 거는 뭐 한 거야? 끝! 물론 먹고 놀 수 있어 그러나 이제 뭐를 해야 돼? 방주 만들고 만들면 끝나야? 또 배 타야 돼 짐승들 다 오고 거기서 또 몇 년 살고 또 끝나고 또 대를 이어야 돼 그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바뀌는 거야 이게 지금 보통 일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고 에녹이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오늘 큐티를 보면 에녹 말고는요 딱 누구는 몇 살에 살다가 죽었고 어떤 사람은 800살 어떤 사람은 900살 어떤 사람은 600살 700살 몇 살에 애 낳고 700살, 800살 살고 죽었더라 몇 살에 애 낳고 900살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다 다를 그런데 유일하게 누구만? 에녹 에녹만 65세의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바늘로 올라갔다 365세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산 거는 에녹은 얼마 안 돼 다른 사람들은 800살, 900살을 살았어 이 땅에서 산 거는 너무 그거에 비하면 반토막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과 뭐였다는 걸 동행했다 그 말은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불이 말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이 주님 나와 함께해 주세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 나와 이게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면 김경사님이 나는 지금 산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냥 산사태를 그냥 일으켜가지고 예를 들면 이번 주에 휴가 간 사람은 완전히 고통 아니에요 저도 어제 그날은 어디 가려는 지방 가는 약속이 있었는데요 다 취소해버렸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 원래 화요일 날 약속을 잡았는데 취소해버렸어 비 와가지고 예를 들면 주사님이 내가 산으로 가려고 했는데 산사태 가나 그럼 가 못 가 생각지 못하게 바다로 가는 거야 내가 어느 곳을 가려고 했는데 주사님 봐봐 폴란드 가서 유럽 여행할 줄 알았는데 뭐가 나 전쟁이나 어떻게 가 내 뜻대로 되지가 않아 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그냥 우연으로 그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몰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도바울이 자기가 전도자가 되고 싶었나요? 아니야 자기가 뭐 순교하고 싶었나요? 아니야 그냥 주님이 찾아와서 너는 뭐야? 전도자가 되라 너는 이방인의 이해 가시죠? 남편이 일만 죽도록 하느라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야 나 오늘 운전하다가 죽다 살아났단 말이야 예를 들어 남편이 강남 갔다고 해봐 물에 빠져서 죽다 살아놓고 차는 버리고 몸만 살아왔어 그러더니 야 나 오늘 죽다 살아났는데 신학교 가야 되겠다 그럴 수 있어 없어 만약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다 살아내면 마틴 루터가 처음부터 종교개혁이 아니었잖아요 그거는 법학과였는데 친구가 같이 길을 가다가 벼락 맞아 죽었어 그걸 보다가 인생 아무것도 인생 무상 아무것도 아니구나 벼락 맞아 사람이 죽는구나 그걸 보고 신학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종교개혁가가 돼 그에게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사건이 없었다면 종교개혁이 없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몰아가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죠 그건 내 생각이야 하나님은 무섭게 찾아오셔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줘요 그런데 그 은혜에는 사명이 있어요 이제 요거 얘기지만 끝낼게요 은혜가 어떤 개념이냐면 창세기에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미 창세기 1장부터 잘 보세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지 선악과 먹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어 그럼 하나님이 얘기했잖아 그럼 우리가 잘하는 거죠 잘 봐요 저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동안에 선악과 먹으면 뭐 한다고 그런데 마귀는 안 죽는다고 안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먹고 죽었어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그럼 누구 말이 맞은 거야 마귀 말이 맞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거기다 뭐라고 했을 게 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생명나무 먹고 계속 영원히 살게 했는데 쫓겨났으니까 나중에 죽잖아요 아담이 뭐 900살에 죽잖아요 나중에 죽는 거다 그런데 그것 좀 와닿지가 않죠 또 뭐라고 설교해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죽는다는 건 네 육신이 당장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뭐예요 끊어진 거다 그렇게 설교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이걸 다시 은혜의 차원으로 생각해 보면요 다시 좀 잘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우리 아이들도 잘 들으세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그 말 속에는 우리 말에는 반드시 죽으라 그럼 그 말 속에는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김 교수사님이 야 너희 이거 엄마 여기 음식을 해놨어 야 이거 엄마 먹는 거니까 너희 이거 건들지 마 먹으면 너희 매 맞아 그런데 애들이 먹었어 분명히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매 맞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매 맞는다고 그랬는데 먹었으니까 그래 그러면 매를 때리기는 때릴 거니까 한 10년 뒤에 때릴게 그러면 이게 와다 안 와다 와다지가 않잖아 내년에 때릴게 그러면 자기도 까먹지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 여기에 은혜가 들어가는 거야 너희가 먹으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실제 하나님의 법으로는 정말 선악과 먹고 아단과 하와가 먹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어딨냐 그랬죠 숨은 나이다 먹지 말라고 왜 먹었냐 그랬잖아요 변론을 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고로 너희들은 먹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 죽어야 돼 언제 죽어야 돼 900년 뒤에 한이라니까 그건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거라니까 원래는 선악과를 먹고 그날로 뭐 했어야 돼요 죽었어야 돼요 봐봐요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헌금하는데 얼마를 숨겼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야 니네 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누구를 속이느냐 성령을 속이느냐 네 혼이 떠나갈 것이다 그 즉시 어떻게 돼 즉시 죽어 즉시 죽어 요수하에 보면 아간이 자기 물건을 전쟁에서의 전리품을 땅에다 숨겨놓고 해가지고 요수하가 와서 즉시로 돌을 던져서 즉시 죽여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실제로 즉시 죽는 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보면 아단과 하와도 먹고 그날로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되는 거야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이 죽어야 된 걸 알고 얘기했는데도 쫓겨나는 걸로 뭐 한 거예요? 은혜를 베푼 거예요 거기다 가지고 수립히고 이걸 우리가 지금 선악가의 사건만 봐도 이미 아단과 하와는 그냥 먹고 그 자리에서 뭐 했어야 돼요? 독약 먹고 죽는 것처럼 그냥 그 즉시 죽으면 끝이야 그럼 다시 하나님은 뭐 하면 돼? 제2의 아단과 하와를 또 만들어서 다시 또 하면 돼 그리고 또 걔네들이 또 먹으면 뭐 해? 또 죽어 먹고 죽게 안 죽는 애들 나올 때까지 뭐 해야 돼? 죽이고 만들고 죽이고 만들고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 원래는 죽어야 되는 아단과 하와를 뭐 한 거야? 은혜로 살려주신 거야 그 뒤에 무슨 사건이 나오죠? 가인이 아베를 죽여 그럼 보세요 사람을 죽였어 선악가 따먹은 것도 나쁜데 선악가만 따먹어도 뭐 한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그런데 선악가 따먹은 게 아니라 사람을 뭐 했어? 죽였어 선악가 따먹은 것보다 사람 죽인 게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죽이는 거 봤어? 못 봤어요? 봤잖아 가인이 그러면 그 가인도 뭐 해야 돼? 죽여야 돼 하나님의 법으로 왜 미리 얘기했잖아 죄가 문받게 널 다스린다 너는 조심해라 미리 경고했어야 안 했어요? 경고했어 그러면 이 가인도 그 즉시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이 번개를 쳐서 하늘에서 돌을 퍼부서라도 뭐 해야 돼? 죽였어야 돼 그런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리고 그냥 저주를 줬어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만 봐도 이미 똑같이 뭐죠? 아담이나 하와나 가인이나 얘네들 싹 다 뭐 했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돼 북한이 왜 무섭냐 막 난리 나잖아요 어디를 갔는데 김정은이 거북이 자라 있죠 자라 자라 키우는 공장에 갔는데 걔들이 많이 죽은 거야 그래가지고 김정은이 시찰 가서 여기 왜 이렇게 자라가 많이 죽었냐고 그러니까 그 공장 대표가 공장장이 전기 공급을 똑바로 해줘야 자라가 살죠 이 나라에서 뭐를 공급 안 해줘서? 전기를 공급 안 하니까 자라가 죽죠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무슨 약재로 쓰냐 뭐를 한 거예요? 변명을 한 거야 대꾸를 한 거야 김정은이 저놈은 땅에 묻을 가치도 없어 그럼 보이부가 끌고 가가지고요 화염 방사기로 시체도 다 태워버린대요 그 즉시 끌고 가서 저런 놈은 땅에 묻어 그러면 즉시 땅에 묻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은 김정은 말 한마디면 즉시 뭐하는 거예요? 땅에 묻어요 여러분 무서운 시대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의 죄를 판단하고 우리의 죄를 심판한다면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 죽을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만 좀 치르게 해주신 거예요 사람 죽여놓고 사형당해야 될 사람을 그냥 무기징역으로 집행유예로 넘겨준 거야 그게 뭐예요? 은혜야 그런데 잘 보세요 인간의 죄성이 뭐가 문제냐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인이 동생이 죽였으면 하나님이 그 가인을 뭐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데도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물어놓고 아단과 하와는 쫓겨나서 얼마나 또 싸웠겠어 얼마나 또 그들이 불행한 삶을 살았겠어 여러분 죄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놓고도 그 은혜를 뭐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탈북자가 탈북에서 한국에 와서 사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은혜인데 야 마리아 왜 돈을 조금밖에 안 주냐고 쟤네들은 저렇게 잘 살고 쟤네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저렇게 막 부작한데 우리는 왜 이러고 사냐고 은혜를 뭐 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다시 아들이 됐는데 아 난 마리아 아들이 내 외용돈을 조금밖에 안 주냐고 왜 아버지가 나를 잘 안 대해주냐고 또 집 나가버리는 거예요 뭐를 몰라서 은혜를 몰랐어요 아 종료합니다 죄는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죄가 죄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은혜가 사라지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예수님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고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감격이 얼마나 넘치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 내가 하나님 자녀된 은혜를 다 잊어버려 야 불신자가 나보다 더 잘나가고 불신자가 나보다 더 행복하고 불신자들이 세상에서 더 형통한 것 같고 나는 예수 믿어도 고생하고 예수 믿어도 그 구원의 은혜가 다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려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싸우는 거예요? 죄가 싹뜩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바울이 이 갈라디수를 여러분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면 계속 은혜가 나와요 2장에서 집중적으로 이 바울이 왜 위대한 사도가 됐을까 오늘 제가 2장에서 원래 베드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음에 제가 얘기할게요 베드로가 오히려 바울한테만 혼나는 내용이 나와 2장에 여러분 이해가 안 돼 여러분 누가 선배예요? 베드로가 선배잖아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런데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바울한테 혼나요 말이 돼요? 베드로가 바울한테 혼나 바울이 막 베드로를 지적해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율법의 신앙에서 은혜의 신앙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 생각해보면 바울이 과거에 자기가 지은 죄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고 자기가 악하게 살아왔던 그 나를 생각해보면 지금 이 사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예요 모태신앙으로 잘 믿음이 성장해서 저는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에서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잘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잘 성숙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을 받아서 성령을 받고 사도가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그러나 이것이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믿음 좋아서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이 됐다고 생각하면 뭐가 없는 거야? 은혜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잘했어 내가 교육받았어 내가 신학교 가서 내가 뭐 복사되는데 내가 잘했어 내 능력으로 됐다고 할 때는 뭐가 없는 거야? 그러나 젊었을 때 방황하고 이종교, 저종교, 타종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무당도 되고 여기저기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교회에 와서 믿음을 가졌어 그럼 이 사람은 과거에 자기가 방황했고 자기가 타락했던 그 생활들 생각해보면 지금 예수 믿고 교회에 앉아있는 게 뭐예요?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은혜도 제가 오늘 무당이 변했던 무당이 변했던 간증을 들었다 그런데 그 은혜도요 그렇게 오래가지를 못해 처음에는 매일 철회하고 매일 그냥 하루에 막 늘 성경 지키고 다니고 그렇게 했다가도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요 본인이 어느 그 과거에 무당처럼 살다가 예수 믿고 그렇게 좋아서 매일 철회하고 매일 막 은혜 받고 막 전도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요 그 은혜가 사라지니까 주일날 야 친구가 골프 치러 가자 그러면 골프 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골프 치고 있고 누가 낚시하러 가자 그러면 오늘 마음에는 금요기도회 가야지 해나가도 누가 또 밥 먹자 그러면 오늘 주님 감사합니다 무당에서 기독교인이 됐는데도 그 은혜를 간증에 나와요 몇 년 가지 못하고 다 또 뭐 해버리더라고 잊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또 뭐가 찾아야 권한이 오고 어려움이오니까 또 다시 그때 뭘 생각하는가 야 말이야 내가 옛날에 무당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왜 타락을 하고 왜 죄를 범하고 왜 불순종하게 되죠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은혜의 신앙은 율법은 무서워서 지키는 거야 그렇죠 왜 안 지켰다가 못 받을까봐 벌받을까봐 은혜의 신앙은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서 지킬 수밖에 없는 거야 율법의 신앙은 11조를 들어야지 이거 안 들이면 하나님이 다 재물 걷어가면 어떡해 무서워해 은혜의 신앙은 뭐죠 11조는 기본이고 그보다 더한 것도 뭐예요 들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마귀가 주는 것은 뭐예요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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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당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움 두려움 은혜는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봉사하라고 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봉사할 수밖에 없고 내가 전도할 수밖에 없고 전도를 하라고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야 새벽 기도를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너무 감사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전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은혜가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그 자리에서 원래는 뭐 했어야 되는데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뭐 한 거야 연장시킨 거야 나중에 죽디긴 죽더라도 여러분이 가인가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야 먹었어 하나님이 야 너 지금 당장 죽을래 한 900년 살다가 죽을래 뭐가 좋아 당장 죽을래 너 900년 살다가 죽을래 너 힘든데 고생해야 되는데 에덴 농사는 쫓겨나는데 집사님 그래도 이미 태어났으니 그래도 좀 살다가 가는 게 나 그냥 당장 죽는 게 나 에덴 농사 안에서 안 살 바에는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건 아니잖아 가인이 비록 동생을 죽였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준다고 약속하잖아요 그게 뭐야 그러면 가인이 정신 차리고 의인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 예를 들면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 벌였는데 1년 있다가 또 나가 1년 지나니까 그 은혜를 뭐해요 다 잊어버렸어 다시 옛날로 이런 거잖아 도박해가지고 빚장이가 됐는데 부모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빚을 어떻게 다 갚아줘 그러면 부모가 빚 내서 도박 빚을 갚아줬으니까 다시는 도박에 빠지면 돼야 돼 안 되는데 이번에도 또 빠지면 부모님이 또 해결해 주겠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또 도박을 빠져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이미 그 갔다라는 거 자체만으로 뭐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이번에도 또 사고치면 부모가 다 갚아주겠지 이번에도 또 탕진하면 또 송아지를 잡아주겠지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제가 중요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은혜의 차원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이성으로 판단하면 은혜가 될 수가 없어 내가 잘해서 내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선악과 먹고 그 자리에서 뭐 했어야 돼? 죽는 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야 요나가 물에 던졌죠 그럼 물에 빠져 원래 요나는 어떻게 했어야 돼? 물에 빠져 죽었어야 돼 근데 큰 물고기가 살림 근데 요나가 그 이후에 불평불만 해야 하네요 수도 없이 많이 해요 왜 닌우의 백성 안 죽이냐고 아니 자기가 죽다가 자기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걸 살렸는데 아직도 자기 자아가 살아있어서 왜 하나님 저거 닌우의 심판하기로 해놓고 심판 안 하냐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하고 있어? 따지고 있어 은혜를 모르는 자야 자기가 죽다가 뭐하는 거야 따지고 오면 네 눈에 보다 더 나쁜 놈이야 하나님을 알고도 일부러 도망갔어 그렇죠? 고의적인 거야 이 요나도 물에 빠져 얘는 뭐 했어야 돼? 죽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살린 거야 은혜죠 그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인간의 죄가 뭐죠? 은혜를? 선악과 왜 따먹어요? 그 다른 거 먹을 거 그렇게 많은데도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른 은혜를 뭐해? 몰라 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간증을 많이 하고 여러분이 기적을 막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안병에서 고침받고 그랬어도 그 은혜를 여러분이 모하는 순간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바로 타락하게 돼요 목살할지라도 남들 앞에서 수없는 기적의 간증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모하는 순간 딱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바로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내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나는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두렵더라 그 말이 뭐예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죄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뭘 잊어버리면 은혜를 잊어버려요 이 은혜가 뭐예요? 결국 십자가예요 이 은혜가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어요? 이 은혜의 십자가 구원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뭐야? 불평불만이 올라와 아이고 말이야 하나님 내가 이 정도 기도했는데 이거밖에 안 해줘 너 죽었다 살렸잖아 여러분 이번에 그 봤죠?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사람 누가 건져낸 거 알죠? 강남에서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불평불만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 죽다가 살아났잖아 근데 하루가 지나서 아 나 말이야 죽고 싶다고 요즘에 너무 더워서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은혜를 바울이 은혜를 잊지 않게 인간은 다 똑같아요 아무리 뭐 난리가 나도 우리가 은혜 딱 잊어버리면 바로 최악에 떨어진다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그래서 복음은 은혜인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뒤에 불을 꺼주시고 싶은 동안 하나님 내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내 마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애 나를 베푸시는 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은혜 아래 살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오 주님 역사소서 하나님 역사소서 주님 오 주님 오소서 하나님 주여 오 주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하나님 주의 너로 오 주님 오소서 주의 욕력 성령님 오소서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소서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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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소서